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벙제TV 한승욱입니다 HD 언더 인프라 코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흐름을 좀 볼건데 기본적으로 양매수가 명확하게 들어가주고 있죠 기간들 또한 마찬가지로 매수세에 들어와주고 있고 오전에 물량을 통한이던 모금 스탠리는 오후장에 다시 한번 더 매수세에 들어와주면서 프로그램 매수 전환했고 매수 유입이 좀 명확하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수 자체가 오늘 시초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쭉 밀려서 그냥 1A 하왕으로 밀리다가 이렇게 좀 포지션이 애매하게 바뀌다 보니 자연스럽게 핸드 인파코어 또한 마찬가지로 개파락 이후 흔들림은 보여줬으나 버텨주는 모습을 명확하게 나와주고 있다 연기금들이 최근 들어서 200만조 이상 매수한게 굉장히 고무적이죠 왜냐하면 이들의 매수세는 연속성을 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SM 아니면 에코프로 이런 기업군들도 다 연기금이 굉장히 큰 승률을 내고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매수 유입이 최근 들어서 200만조 이상 들어와줬다라는 것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이제 반증하는 부분이고요 대신 이들 또한 마찬가지로 일정 밸류 부분 이상 위로 올라가게 되면 차기 실현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만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국 이 부분이 우리가 다 알고 있을 만한 이슈와 모멘텀 거리들은 더 이상 정보에 비 대칭성이 없어요 여러분 정보의 비 대칭성이 없다라는 뜻이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정보의 비 대칭성이 없다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그걸 호재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정보가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지나가던 철수도 알고 있어요 지나가는 철수마저 알고 있는 정보가 어떻게 고급진 정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니면 그게 정보의 비 대칭성이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죠? 없어요 HD 언드 인프라 코어의 최대 단점이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잠재되어 왔었던 모든 호재 거리들이 다 노출이 되었고 그로 인해 정보의 비 대칭성이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가 또한 마찬가지로 다 알려진 호재로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다 보니 사실상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점만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D 언드 인프라 코어 주주분들께서도 그 정도까지 체크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차트의 흐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가격 구간 위로 올라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가격 구간 위로 올라서고 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규어를 이겨내고 드디어 올라와줬습니다 제가 만원대에서 누군가 매집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SG증권 쪽에서도 물량이 꽤 많이 들어와줬어요 그 물량은 안 좋은 물량 아니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유통 주식수가 적은 종목을 가지고 장난치는 종목분들에서나 이렇게 무의미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HD 언드 인프라 코어처럼 뭔가 유통 주식수도 굉장히 확고하고 메이저들의 양매수세도 들어와주고 리포트도 나와주면서 개인차자분들도 매매를 할 수 있을 만한 종목분들에서는 그러한 장난질거리가 절대 나와줄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나와줄 수밖에 없어요 연기금이 200만쯤에서 하고 있는데 장난질을 치는 작은 개인들이 있다고요? 최근 등락폰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10배 레버리지로 장난질 쳤다라고 하면 벌써 반대명이 다 두둑여 맞고 로스컷 나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걱정하시지 마셔라 가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정고점 돌파할 때마다 물량을 조금씩 덜어내시는 그리고 수익 실현을 하시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으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뭔가 너무 욕심만 부르시지 마셔라 그럼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HD 현대 인프라코어로 여러분들께서 수익 보셨으면 이제는 허빙제TV 주도수 시험을 통해서도 수익을 내십시오 저희가 이번 주도 수익을 다창출 해냈고요 이제 한 종목 더 내일 수익 청산을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유튜브 댓글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그 다음 HD 현대 인프라코어 보고 왔습니다 정도만 더 남겨주시면 저희가 좋은 종목도 챙겨드리니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회를 잘 잡아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잘 되실 거고 좋은 결과물 다 가져가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혼자 매매를 하는데 수익률을 좀 끌어올리시고 싶으신 분들 뭔가 결과물에서 만들어내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매매를 잘 했는데 갑자기 매매가 안 풀리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관점의 뷰를 공유 받지 못해서예요 어느 정도 방향성만 다시 잡아가면 여러분들 매매 잘 되실 거고요 잘 하실 겁니다 그러한 시기까지 충분히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저희 허분제TV가 충분히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교육도 받아보시고 리딩도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수익도 챙겨 가시고 여러모로 다 도움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신청하는 방법은 댓글에 저희 허분제TV 카카오톡 채널이 있고요 채널만 누르면 되니 채널만 누르고 무료 종목 신청까지만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좋습니다 고생도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도 많으셨고 고생도 많으셨고 고생도 많으셨고